안녕하세요. 환경대학교 미디어문외창작학과 교수 서성원입니다. 저희 미디어문외창작학과는 이름 그대로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순수문외창작전공 두 가지 학문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풍부한 인문학적 사회를 토대로 한 순수문외창작교육을 통해 문학 1호 및 창작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IT산업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획창작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문화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 교수진들은 매학기 밀도 높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있으며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웹소설 작가, 카피라이터, 시인 등 저명한 현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실습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 졸업생들은 시인으로 등단하거나 웹소설을 출간하는 등 문학 전문가로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고 있고 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국내 굴지회사의 게임기획자, 온라인 광고기획자, 카피라이터, 방송작가, 출판기획자 등으로 취업하여서 문화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문외창작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넓은 분야의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다양한 장르의 순수문학과 함께 현대사회의 많은 미디어 매체들과 그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고 융합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미디어문외창작학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학술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문초청 강연입니다. 매년 대여섯 명의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나 실제 하고 계신 일, 취업 전략 등을 알려주시는데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동아리 온웨드에서는 다양한 공모전 준비와 함께 실제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고 유통해요. 대학 동아리답게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자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해 실제 광고를 제작하고 전체 환경대학교 학생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영화 동아리 크랭크인에서는 영화 감상을 하고 그에 대한 비평을 나누며 영화를 표현하는 방법론 등을 연구해요. 이를 바탕으로 각종 영상 공모전에 출품을 하며 실제 영상 제작 경험을 쌌는데 작년에는 자유이용 저작물 창작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인간 노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가까운 실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학, 예술은 결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미디어문예창작학과에서 여러분의 평생 직장, 인생의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